여보세요? 이거 진짜 녹음되는 거 맞죠? 예 저는 인피니트 성규입니다 어? 일단 좋아해도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연예인이기 전에 우리 팬이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출연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첫 출연 때 저희 인피니트 멤버들 전부 다 휴지로 콧구멍을 쓰시던 기억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형들이 우리한테 잘 못 살렸다고 엄청 뭐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 그러면은 그렇게 뭐라고 했던 형들은 얼마나 잘 살리나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코에 휴지를 넣고 재택이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뭐 했지 걔네? 아 나 진짜 보이그러면 이게 기억이 안 나지? 아니 아직까지 기억나죠 이게 뭐예요? 어우 콧구멍 안 나 아 치벌벌벌벌벌벌 근데 이게 재채기가 나오나? 아니 남이에요 아 시원해 아니 믿기만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재채기를 해야 한다고요? 그럼 어떻게 재채기야 못하겠는데? 이거 재채기야 못하겠는데? 우리가 사과할게 형구야 그때 우리가 너네한테 잘못했다 아 미안하다 안 되는구나 이게 알겠는데? 알겠는데? 네 알겠습니다